잇몸 치료 안녕하세요. 자기차 살리기 치즈가 전문의 닥터 잇몸짱 배승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잇몸 치료입니다.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까지 받으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잇몸 치료까지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잇몸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잇몸 치료 시 통증은 없는지 잇몸 치료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잇몸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염증 자가진단 법 첫 번째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양치할 때 이가 시린 경우 세 번째, 잇몸이 부흘듯한 느낌이 들 경우 네 번째, 잇몸이 간질간질하게 아픈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치과에 가시면 위와 같은 엑스레이 사진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도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할지 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흰색 허세프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온, 좁쌀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치석인데요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치석이 보일 정도면 실제로는 아주 큰 치석이 존재한 상황입니다. 빨리 제가 듣는다면 잇몸뼈가 높기 때문에 잇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도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을 먼저 받으신 후에 대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비슷한 타지만 또 다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잇몸의 위쪽 부위를 간단하게 청소해주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은 잇몸 하반까지는 잇몸 치료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못하죠. 따라서 콕소 마취하에 잇몸 하반까지 치료하는 잇몸 치료를 전문용어로 치수 소파술이나 식은 활택술이라고 합니다. 동물산과 마취인 잇몸 하반까지 치료해 주어야 잇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으로는 잇몸 하반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죠. 잇몸 치료는 잇몸 하반까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으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콕소 마취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닥터 잇몸장은 모통 마취를 사용하기 때문에 잇몸 치료실 통증이 없습니다. 간단한 잇몸 치료는 가별 마취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셔도 됩니다. 치과에서 진료비는요. 야간 진료냐 평일 진료냐 평일에 하느냐 주말에 하느냐 의원급에서 받느냐 병원급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치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잇몸 치료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4부분으로 나누었죠. 잇몸 치료는 대개 4번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아가 총 28개가 있는데요. 대략 7개씩 진행을 하겠죠. 이럴 경우에 잇몸 치료 비용은 약 본인 부담금 15,000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15,000원이라는 금액은 치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 정도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모든 부담금을 다 치료해도 6만원 정도로 잇몸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보험 적용이 아주 잘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잇몸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싶으시다면요. 대학병원 치주과를 뇌원하시면 됩니다. 혹은 근처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한 치과로 가시면 조금 더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자기차 살리기 닥터 잇몸 짱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잇몸 건강하게 우리 잘근잘게 씌워보자고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